고맙습니다. 언니 요즘 뭐에 관심있어? 너. 같이 보시래요? 됐고요 얼른 일하세요 할 때 이긴 돼 여러분 같이 밥 먹다가 제가 제일 아끼는 반찬이라서 아까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먹냐고 가져가고 사실 이제 뭘 할거야 세상에 당한 사랑 너만이 내 운명이니까 너와 나는 함께잖아 너와 나는 함께잖아 사랑해 너뿐이야 난 오직 너야 내가 사는 이유 세상에 당한 사랑 세상에 당한 사랑 너만이 내 운명이니까 자 힘들게 lord 바그레이시예 ㅋㅋㅋㅋ 바 train 슈히 비추시 비추 ex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. 동반으로 안고 뛰는 거, 커플로. 아, 그래?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. 무브랑 안고 뛰고. 언니. 언니 요즘 뭐에 관심이 있어? 이거. 김다면에 둘 다 알아보고 싶어. 사랑이 닿는 사람. 나 그래도 이번에 화보 촬영을 한 거 있는데. 언니가 지금 처음 보는 거야. 보여줘. 너만이 내 사랑이니까. 미쳤나. 어땠어, 오늘? 나랑 데이트하니까? 너무 웃겼어. 너무 웃겼어. quier ediyorum. 다른 직원각과 함께 în coaches. finest 엄마의 사울이ículo В yourniúrmai случ makes 오늘이 지아버 twor는 자아버 Somehow 아래로